자 따라하기 두번째인데 이제 엘리젤을 위하요를 한번 해볼거에요. 그러면 이제 왼손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 미 라 를 두번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쉽게 말해서 그래서 검지 새끼 검지 검지 새끼 검지 새끼 자 검지 새끼 검지 라 미 라 이렇게 두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 라 미 도시 라 미 여기까지가 파트 원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른손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엘리젤을 위하요가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검색하시면 오른손 악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오른손은 고 악보를 조금 연습을 해주세요.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 라 미 네 여기까지 한겁니다. 지금 빠르죠? 그 다음에 파트 2 똑같습니다. 라 미 라 라 비 라 를 한번만 더 해주면 되는데 라 미 라 했죠? 그 다음에 다시 검지 새끼 검지 하는데 라 미 그 다음에 마지막 라는 라 이렇게 두 개를 라 랑 를 두 개를 이렇게 새끼랑 검지로 눌러주면 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프죠. 랑 랑 랴 라라 라라라라 다 라라라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icio 자 해 볼게요 오른손이랑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 마지막에 이건 뭐냐 그냥 좀 넣어준 거에요 그래서レ 미래 미래 오렌 까 merci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걸 보시면 아멘